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그동안 잠행을 하고 있던 윤 총장의 행보가 요즘에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죠. 여기저기 국가 현안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특히나 이번 정권의 실책이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권 진영에서 무슨 놈의 차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국가 현안을 공부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권에서 이런 공사를 펼치면 펼칠수록 오히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여권에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재명은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가지고 내용물을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고 빨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선보이는 게 도리 아니냐 윤석열의 내용물과 알맹이를 공개해라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요새 윤석열 저격수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김남궁 역시도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윤석열은 대선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이다 아무런 준비가 안된 후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남궁은 윤 총장을 향해서 최근 행보를 보니 갑작스럽게 나오는 지지율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라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비춰진다라고 비판을 했고 현재 윤 총장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는 등의 소식이 제3자가 전하는 형식으로 보도가 될 뿐이라면서 오늘은 반도체 공부 어제는 노동 그제는 외교 대선 공부 중인 윤석열 등의 기사들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 대선을 위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과목별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단기 속성 코스를 밟고 있는 학생 같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김남궁은 윤 총장에게 이것은 곧 윤 전 총장이 아직 공부가 덜 됐고 대통령 후보로서 시험을 볼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민은 자연스럽게 시험이 내일모레 코앞인데도 아직도 공부에 벼락치기 공부로 실력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과목별로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속성으로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대선 출마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고 한마디로 윤 총장은 아무런 준비가 안된 대통령 후보라면서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는 성찰과 내공 있는 신기루 가루 같은 지지율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에는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면서 윤석열하고 컨텐츠 알맹이가 뭔지 지금 당장 보고 싶다면서 여러 유력 정치인들과 난상토론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김남궁의 이러한 지적은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도 자맹을 할 만큼 했으니까 슬슬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본인의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진짜로 대권에 뛰어들 것이라면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계획을 밝혀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김남궁이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김남궁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비전이라든가 국가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게 아니죠. 단지 조국 사태에 올라타가지고 대깨문대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당선이 된 건 사실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본인이 금빼지 달고 나서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만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김남궁이 계속해서 윤 총장에게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다 뭐 이런 비판을 쏟아내니까 그러면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후보 시절일 때도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다 라는 걸 강조했었고 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정권 교체만 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싹 다 바꿔가지고 한 단계도 도약시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문재인의 국정 운영 성적표는 정말로 처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한 소식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관련해가지고 좀 성적을 평가한 그런 소식이 있는데 외교라든가 안보 같은 분야는 좀 뒤로 밀어놓고서라도 국민들의 삶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정권은 성적표가 처참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소식에서는 최근에 기재부가 문재인 정권 4년에 경제성과보고서를 내놨는데 무려 27쪽짜리였고 3대 분야 10대 성과로 나눠서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스스로 후한평가를 내놓았고 반성에는 인색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진실을 좀 한번 알아보자면서 이번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가장 먼저 지적을 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F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이번 정권이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올리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자연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인데 말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고 소득도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정책이지만 결과는 현 정권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실패의 증거는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살펴보면 현재 문 대통령 입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이제 나오지도 않고 민주당 역시도 소주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내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학계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이론이 현실에서 어떠한 대참사를 빚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 사례로 남았으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정권 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돈을 쏟아붓는 정책밖에 없고 돈을 그렇게 퍼다 쓸 거면 돈을 가져다가 채울 방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무조건 국채만 찍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통에 국가 채무 비율이 쑥쑥 올라가고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좋기로 정평이 나섰지만 이대로 가면은 머잖아 나라빛의 허리가 휠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이렇게 찍어내는 것은 젊은 층에게 못할 짓으로서 빚은 결국은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고다 양심이 있으면은 국채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증세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세는 꼼수 증세라든가 일부 계층을 찍어가지고 하는 증세가 아니라 정통적인 증세 방법으로서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한다라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할 것이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춰가지고 증세를 해야 될 텐데 이마저도 현 정권은 표 떨어질까봐 말조차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을 했었고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놓고 온갖 쇼를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말 그대로 쇼일 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버렸고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돈만 퍼부어가지고 일반적인 알바보다도 못한 그런 일자리만 만들어놓고 일자리 정책이 문제가 없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간 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기업들을 적폐 취급을 했으며 온갖 규제 정책을 남발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니 기업들을 달래는 모양새로 취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속내는 빨리 정권이 교체되어가지고 하루빨리 다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문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 정책은 현재까지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대깨문들조차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쉴드를 치지 못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다 말아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거짓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경제를 못하면 적어도 정직하거나 도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혀 그러지 않았었고 이번 정권이 그렇게 외쳤었던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는 가치는 본인들 스스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전국민들이 다 봤으며 집권 기간 내내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준 게 스스로 그렇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외쳤었던 문 대통령인데 과연 여당 지정에서 윤 총장을 향해서 준비가 됐네 안됐네 감나라 배나라 할 주제가 되느냐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김남국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어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의 말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치더라도 과연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의 성과는 무엇인지 김남국의 입으로 좀 대답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